친환경 자동차로 주목받고 있는 전기자동차. 최근 세계 유명 자동차 회사들이 잇따라 전기차를 출시하는 등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지난 2009년부터 전기차 보급을 위해 파급 효과가 큰 공공부분이나 카쉐어링, 렌터카 등의 차량과 충전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꼽히는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고 전기를 이용한 모터로 움직여 소음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점이 장점으로 꼽힙니다. 지난 3월 에너지관리공단이 전기차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3%가 전기차를 구매할 생각이 있다고 답할 정도로 만족도도 높습니다. 하지만 일반 자동차에 비해 짧은 주행 가능 거리와 충전소 부족 등은 전기차의 보급 확대에 어려움으로 남아있습니다. 최근 출시된 국산 전기차의 경우 급속 충전은 약 30분, 완속 충전은 약 4시간 20분이 소요됩니다. 이렇게 한 번 충전하면 148km가량을 운행할 수 있습니다. 서울 시내에 급속 충전소 55곳이 있지만 이동 경로와 충전소 위치를 미리 확인하지 않을 경우 자칫 도로에서 차량이 멈추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충전소를 확보하는 등 전기차 인프라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민들이 짧은 시간에 예를 들면 2018년까지는 10분 이내에 충전 인프라에 도달할 수 있도록 충전기를 더 보급을 하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시스템도 구축을 할 예정이고요. 한편 서울시는 오는 9월 전기차 보급 계획 등이 담긴 친환경 교통 마스터 플랜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TBS 문성필입니다. 한편 서울시장 공연